또는 맛 들어올게요. 또 들어오는 맛. 아 뭐야? 안 보여. 아니 재활용을 해요. 재활용은 아니고요. 어? 고기가 다 바뀌었어. 고기가 바뀌었네. 그럼요. 고기가 바뀌었네. 원숭이가 돼지고기를 들고 있어요. 돼지고기를 뺏어서 안 움직이는 원숭이가 딱 한 입만 대신 거예요. 너 일로 와. 재미있게 한 번 춤을 춰봐. Don't touch my foot. Don't touch my foot. No, no. 야, 야. 너무 먹어라 그냥. 준호 선배 앞에 있는 아이로. 하나, 둘, 셋. 짠! 아우, 이 세상에. 나 안 먹고도 되는데. 뭐죠, 뭐고? 알았어요. 다 같이 한 번 돼지고기 신나게 좀 먹어봅시다. 지금 잘 좀 더 많이 가야죠. 그런 거 관심 없어. 고집에서는 걸려야 돼. 입술이 고기는 뒤집어 있고 하나는 걸려야 돼. 그런 거 분석하지 마. 이거 빨리 그냥 하지 참. 이거 참.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, 정말? 남의 일이라서 이렇게 얘기하느라. 그냥 드세요. 숱 들어와야 돼, 지금. 입술이 약간 저렇게 돼 있고. 이거 약간 해가지고 이렇게 웃을까니까. 넣었다, 요놈아.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. 걸렸다. 저기 뭐가 알고 있어? 나는 알고 있지? 알고 있다고? 아까 내가 골랐거든. 알고 있어. 그런 están 안 오는 거지. 맞는지 아닌지는 너무 잡셨을 수 있어. 핸 fore镇 아 진짜 봤어? 저て doublesは? 춤 안 추면 너도 같이 얼어있어, 아예? 진짜 봤어? 걸렸구나 갈렸어요. 어음, 어 block. 어 난리 지원 해요! 어. 감아 안 돼요? 그냥 이중에 내가 제일 높아 봐. 자 찬스 있습니다. 어떤 찬스죠? 의견을 묻는 찬스. 문철 씨 의견 덮으셨네요. 단순하게 생각해야 됩니다. 입을 닫고 있다고 봐야 돼요. 안 먹겠다. 이거 열어놨잖아요. 어느 정도 얘는 의지를 보인 거고 얘는 안 먹겠다는 거죠. 저는 이겁니다. 이거 빨리 정해. 얘가 먹는다는 얘기네. 셋 다 여기가 먹는다는 얘기지. 안 오케이. 안 오케이. 야. 너 뭐야. 아니 그걸 뽑아. 이거 어떻게 하면 좋네. 이거 그거래네. 저는 입장에 넣으면 타는 거라 그래. 어떻게 그러네. 아무거나 짚었으면 했는데. 난 진짜 모르겠다. 어떻게 하냐 정말. 저 친구 한번. 참. 어떻게 이래. 참 주시네요. 아니. 아니 아이고. 그러면 자는. 아따. 아니 아이고. commer obedient. 아니 아이스크리. 아니. 이렇게 해야 되니까.